제작진 제작진 추운데 여기 있는 더운 느낌이더라 필로윈, 할로윈 느낌 보다는 살짝 약간 할로윈 느낌 보다는 옆에서 한번 거둔는데 거둔 건 좀 들어와서 이건 왜 이렇게 잘하지? 이거 시원하게 막 떨던데요? 한 번 이해를 모두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희망 공주에 있고 윈이태 헐렁헐렁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안 됐지? 아니 연습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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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집중 사투리 많이 안 쓰지 않아요? 방금 쓴걸로 저희 V-I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디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왜 아 안녕하세요 쑥쑥 또 저희가 목걸음을 잘하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팀 저희 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준서씨 오늘 좀 섹시하고 귀여워요 저는 항상 섹시해서 가끔 가끔 너무 싫어서 얘들아 조용 조용 근데 목소리 크기는 일단은 귀여워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파악하시네요 어떤 방법을 드릴 거예요?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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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려운 거구나 하나 둘 셋 네 네 레전드 스포츠 레전드 스포츠 저기요 얘기하고 있을 때 쓸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주 마음을 무서운 사인발이다 약간 협박하는 거 같아요 형경씨 얘기하고 Q. 탄imas 형경이 얘기하고 그걸 초등학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컨셉 이렇게 다 딱 Q 시간으로 좋았는데 5 시간 quarto 맛있어 했트 다 같이 다음께 다 제가 유치원 때 했던 건데 이거 다 그냥 돌돌 감싸는 거예요. 다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. 다 하면 되뇨. 만지지 마세요. 주물려고 하지 마세요. 정말 그러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서 이제. 엉뚱을 해요. 자. 무진장 쳤어요. 안녕하세요. 살아나라 엘리스의 모자 장수를 분장한 준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제가. 네 제가. 어 쟤는 담당. 쟤는 안주서 껴졌어. 보자 불려. 내가 잘 못 껴요. 그냥 안 때부터. 나 신경을 안 해. 완전 신경을 안 해. 버려 버려 버려. 버려 버려. 버려 버려. 버려 버려. 버려 버려. 여기 속눈썹까지 오늘 처음. 생이 처음. 난 생 처음. 진짜 잘 어울린다. 진짜 잘 어울린다. 근데 진짜. 뭐 먹어? 무진이 형이랑 대창을 먹어본 적. 막창이랑. 계속 같이 입고 싶네. 안녕. 안녕. 나 지금. 하나도 안 나. 이제 그렇게 먹고. 아니요. 그렇게 먹고. 하가. 하. 모자ign. 응. 너. 내가. 나. 네. 쭉. 먹다가. 해서. 이 게임은. 저희가. 갑자기 팀에. 스킨 Jonhki. 하나가 있어요. 네. 그걸. 저희. 이런. 이 게임은. 저희가. 신. 너무 잘 맞고요. 감사합니다. 나는 신분계 DKZ. 도전. 유. 도전. 그적인 느낌 귀엽군요 그렇게 신어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맞는말이야 뒷드다яж은 거 있네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? 제가 맨뒤에 있었는데 잠시만 봐 트위드 먹은 사람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을 때가 그래도 예뻐 보인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아니 형 제발요 왜 그래요 제발 아 나 진짜 저희 팀이 약간 1등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비치가 않았잖아요 아 맞다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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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